20호 태풍말로를 보면 흐릿하게나마 존재하던 태풍의 눈이 곧장 무너지고 구름대가 빠르게 북쪽으로 쏠리며 태풍의 구조가 무너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풍이 서쪽에서 남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으로 빠르게 온대저기압으로 성질이 바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0호 태풍말로는 일본 도쿄 동남동쪽 약 780km 해상에 일치하고 있으며 30일 일본 센다이 동쪽 약 1160km 부근 해상에 일치하면서 오전 3시에 온대저기압으로 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과 일본 기상청의 예측 진로도는 비슷한 편입니다. 미해군압 동태풍경고센터의 진로도를 보면 현재 60로트의 강도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더 이상의 발달 없이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마지막 상황 보고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태풍의 진로는 한국과 일본 기상청의 진로도와 비슷합니다. 미해군압 동태풍경고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20호 태풍말로에 대하여 파이널 워닝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20호 태풍말로에 대한 태풍경고는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태풍은 바람이 강한 것이고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된다고 하여도 강한 비구름은 존재합니다. 또한 현재처럼 세력이 강한 상태에서는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경우 그 세력은 온대저기압과 상관없이 성질만 바뀌게 됩니다. 미해군압 동태풍경보센터에서 더 이상 모니터링을 하지 않겠다는 파이널 워닝을 발령하였기 때문에 이 태풍은 온대저기압으로 변할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며 북태평양을 건너서 북아메리카 대륙 쪽으로 건너가겠습니다. 한편 미국 해양대기청 gfs 모드 시뮬레이션을 보면 11월 3일 오전 2시 986헥토파스칼에 강한 21호 태풍매토가 발생하여 일본으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상은 어디까지나 시뮬레이션 이고 무한 태풍의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